남을 것 같은데요 누가 찍어주시나요? 셀카로 찍을까요? 아 아닌가? 안 찍어요? 핸드폰으로 찍어주세요 저희 개인 핸드폰으로 가면 아니면 셀카로 찍을까요? 찍으세요? 아니면 핸드폰으로 불려주세요 찍어주세요 아 선생님이 오셨다 아니 2초 만일에 찍어야지 그럼 그럼 2초는 괜찮네 그래도 괜찮네 하나 괜찮아요 선생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희가 준비한 음료 꼭 드시고 오늘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정말 네 그러면 이따 본방사수 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꼭 챙겨봐주세요 네 정말 후회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수록곡도 하나 준비했으니까요 본방으로 꼭 챙겨봐주세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이따 봐요 고마워요 여기 여기 안녕 이따 봐요 안녕 이따 봐 안녕 안녕 물 많이 마세요 시원한 거 먹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빨리 시켜 빨리 시켜 아 더워라 안녕 안녕